너무 재미있게 잘 볼게요.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닐까 그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네, 공동적이었고요. 다음 작품 기대할게요. 꼭 보셔야 하는 영화예요. 정말 모든 감성을 꺼내주는 영화라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 무슨 화이팅이 개선되세요. 너무 재미있었죠? 계속 눈을 못 대고 마셨죠? 귀도 계속 열려있고 눈을 너무 못 뗐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구혜선 화이팅! 구혜선 화이팅입니다. 구혜선 씨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구감독님 화이팅! 요술 화이팅! 요술 화이팅! 요술 화이팅! 구혜선 감독 화이팅! 요술도 화이팅! 구혜선 감독 화이팅! 구감독 화이팅! 네, 6월 24일 요술 개봉하는데요. 매일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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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